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잠자기 전 3분 내 마음 보살피기라는 책입니다. 바바라 골든지음 신우리몽김 북싱크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쓰러지지 않으려면 인생의 여러 장애와 시련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길러야 하는데요. 이 책 잠자기 전 3분 내 마음 보살피기 속에는 400여 편의 좋은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길잡이가 되어주고 또 지혜의 원천이 되어주고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고 건전한 자기애와 자부심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책입니다. 몇 편의 좋은 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진정한 자신을 찾는 일 등 저마다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이나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 지워버려야 합니다. 삶을 가장 오래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람에 따라 희망하는 바는 모두 다르며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희망이든 그것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데요.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희망의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완치에 대한 희망, 복권 당첨에 대한 희망, 사랑에 빠질 것이라는 희망,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의식주의에 대한 희망 등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희망은 삶의 의지를 굳건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감정이며 그 어떤 것보다도 오래 삶을 지탱합니다. 이 글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매일 환하게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라. 태양은 날이면 날마다 하늘로 빛 떠올라 날씨에 상관없이 밝은 빛을 비춘다. 반면 내 아들은 태양보다 훨씬 더 늦게 일어나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을 끝없이 말한다. 태양과 아들은 왜 다를까? 태양은 세상을 널리 밝히고 생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며 사람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사하는 것 외에 바라는 것이 없다. 그러나 아들은 괴롭고 힘든 일이 하나도 없는 더욱 나은 삶만을 끊임없이 바란다. 태양은 훨씬 오래전부터 이 세상을 비췄고 행복한 삶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나는 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해가 뜨고 날이 밝았을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어떤 삶을 살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그 선택에 따라 매일 아침 환하게 빛나는 밝은 세상을 만날 수도 어둡고 답답한 세상을 만날 수도 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막연하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그 바람이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머릿속의 바람들을 끄집어내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계획과 노력들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아남기 위해 씨앗처럼 힘들게 어둠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온갖 역경을 극복해내면서 잠재된 가능성을 성장시키고 스스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지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 안에 있는 씨앗에 지속적으로 양분을 주면 분명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꽃을 피워낼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죽겠다라는 말을 내뱉는데요. 물론 죽음에 이를 정도로 힘이 붙이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내뱉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 즉 직업이나 사소한 갈등 혹은 자신의 일상 행동이나 태도 등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것들이 목록을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성된 목록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하나하나 해결하고 지워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목록이 지워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보다 값지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꿈꾸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인생에는 희망도 없습니다. 언제나 이룰 수 있는 꿈을 꾸고 불가능이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세상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꿈은 우리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요. 우선 머릿속에 이상적인 인생의 대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꿈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요.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행동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저 주저앉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는 그대로입니다. 무능력하고 무식하며 뭘 해도 실수투성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며 성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이미지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난 원래 그래 혹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모든 상황을 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삶이 순탄치 않게 흘러가면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일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다시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이제껏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 옷을 사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새로 단장하고 새 직업을 갖고 옷장을 비우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의 지극히 좁은 측면을 살짝 바꾼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을 바꾸려면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인간상이 있다면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자연히 변화가 생기고 내면의 움직임도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면이 달라지면 겉모습도 점차 달라지고 사람들은 곧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때로 변함없다는 것은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흐름에 따라 적절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면 두려움 때문에 위험이 없는 상황에만 안주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날짜가 하루하루 달라지듯이 우리는 매일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변화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병을 불러오는 지루함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살아있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 방향이 오르며 그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삶이 주는 힌트입니다. 또 열정이 지나쳐 너무 뜨겁게 과열되면 일이 조금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기다리라는 신호입니다. 인간은 의심과 고집이라는 그물에 걸려 자신이 얻은 힌트에 따라 나아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다치기를 반복하는 것인데요. 인생이 주는 힌트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현재에 대해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툴툴 거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접하고 있지 않거나 현재의 자신에게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자신을 대접하면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을 내서 편안히 앉아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지나치게 툴툴대는 자신을 더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삶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올바른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은지 그른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 길이 아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애초에 정해둔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도 결국엔 이득이 되고 잘못 들어선 길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나 상황을 만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유 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시간은 내버려 둘 때 낭비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더는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